네 제일워치입니다. 오늘 소개 될 제품은 시티즌시계구요. 모델명은 PM7463-12A 모델입니다. 드레스워치구요. 사실 이런 드레스워치를 지금 시티즌이든 세이코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드레스워치로 출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는 볼 게 딱 마감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마감에 대해서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은 예 칼라트라바를 많이 좀 담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다이얼 컬러감도 일단은 예 완연한 흰판이 아니라 지금 약간 베이지 톤의 아이보리 느낌의 다이얼을 써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를 이렇게 치웠을 때 조금 더 어 원래 색감이 들어 나는 것 같아요 그 금색 부분은 실물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다이얼 색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이 더 실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색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명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밝은 노란 골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 일단은 직경 같은 경우는 40mm 사이즈라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 베젤도 좀 얇은 타입이고 디자인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그 인덱스 바 외에 특별하게 시계를 채우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계는 좀 약간 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드레스워치에 되게 많이 이제 요즘 돔 형태의 글라스를 써 주고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도 어 그렇게 돔 형태가 심하진 않지만 약간 굴곡 있는 미네랄 글라스를 써 줬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네요 어 밴드 폭은 20mm 라서 어 이 직경에 맞게 어 러그 사이즈를 써 준 걸 볼 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47g 이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두께도 10m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차고 다닐 만한 드레스워치 스펙이 될 것 같구요 아쉬운 점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직경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제가 시계를 많이 리뷰하면서 느끼는 것은 39mm 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디스 오르로클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드레스워치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좋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mm 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구요 그렇다고 이제 38mm 로 줄이면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어 팔목 둘레나 뭐 그런거에 따라 이제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mm 가 조금 아쉬웠구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네랄 글라스 있는 부분은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수 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제 가격대 같은 부분이 2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메리트가 될 것 같구요 일반 에코드라이브 컷이기 때문에 5차 같은 경우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달에 월 5차로 15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어 햇빛 있는 곳에 잘 놔두면 충전이 되는 방식이니까 겨울철만 조심하시면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계 살짝 떠서 보이는데 네 딱 이정도 사이즈 이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이미지가 되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품 이미지는 사실 되게 별론데 실물이 훨씬 나아 그런 모델입니다 확실히 저는 39mm 르로클이 가장 이제 드레스워치에서 이상적인 사이즈라는 생각이 손목에 얹으니까 또 한번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단점들이 좀 있다면 아예 아까 단점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어 핸즈 부분과 이제 초침이 될 것 같은데 초침이 상대적으로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가 시계 틀에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초침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침을 조금만 더 길게 빼 주는 거 좀 어렵지 않을 텐데 이 부분 조금 아쉬울 것 같구요 시계 전체적인 느낌에 비해서 시바늘 분바늘 핸즈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계를 좀 1mm 줄여서 어느정도 맞춰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솔리드백 인거 볼 수 있구요 그냥 20mm 소가죽을 썼고 그리고 버클 또한 이제 디버클을 따로 쓰진 않구요 예전 빈티지 느낌의 드레스워치를 살려 주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디버클 까지 써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죽밴드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쪽에 이렇게 가죽을 찝어 준 방식으로 그냥 턴에이지 방식도 아니고 안쪽으로 붙여 가지고 그냥 마감대 처리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소가죽을 물론 써 줬긴 했지만 가죽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타입은 아니네요 그래서 용도 두 칸 빼서 이렇게 돌리면 시간 맞출 수 있구요 그리고 한 칸 빼서 네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날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인덱스 바나 핸즈의 군더더기 없는 마감이 될 것 같아요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핸즈랑 인덱스 마감을 써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티즌의 장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드레스워치를 리뷰해 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